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아름쌤입니다. 쌤이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상담을 하고 또 인강에서도 상담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상담 과정에서 정말 이 슬럼프에 대한 질문을 아주 많이 받았거든요. 이거에 대한 것만 따로 빼서 제가 한번 슬럼프에서 빨리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보도록 할게요. 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표본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학생들을 다 봤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다시 또 찾아오지 않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등등등을 실제적인 사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슬럼프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힘들어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친구들,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 내 진짜 공부 안 돼가지고 한 하루 이틀 확 쉬었어. 그리고 이제 공부 다시 하려고 다시 돌아왔어. 이런 친구들 종종 있어요. 자, 하루 혹은 이틀 혹은 반나절 정도만 쉬더라도 혹은 일주일 그냥 신나게 여행 다녀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쿨하고 멋져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결하고 다시 집중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 저는요. 1년 내내 그냥 계속 슬럼프인 것 같아요. 그냥 슬럼프가 저인 것 같아요. 슬럼프 극복을 어떻게 하루만에 하죠? 그게 되나요? 자, 이렇게 질문한 친구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슬럼프에 빠지는 과정, 단계와 이걸 어떻게 하면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들어가 볼까요? 자, 우선은 슬럼프에도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부분이 이랬어요. 대부분. 물론 가족이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쳤다거나 해서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는 거의 다 이랬어요. 일단 과도한 계획이 문제예요. 계획을 세울 때 특히 요즘 같은 방학 시즌이나 아니면 주말에 시간이 빌 때, 학교 안 가거나 학원 안 갈 때 이럴 때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런 식의 계획을 무리하게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순공 15시간 해야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내일도, 모레도 아주 체계적으로 세워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해야 될 게 아주 많으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책 페이지도 봤을 것이고 인강 시간도 계산해 봤을 것이고 계산해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만약에 13시간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잠 좀 줄이고 이동하는 시간에 뭐 또 보고 하면 최대한 다 하면 한 15시간 나오지 않을까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계획을 세울 거예요. 이걸 아주 체계적으로 공들여서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앉았어요. 그런데 앉았는데 일단 처음에 어떤 마음이 되냐면 솔직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내가 1분 1초 아끼지 않고 정말 아껴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살짝만 방심해도 순간 뭔가 내가 갑자기 싫어지고 아 나 왜 그랬지? 반성이 자꾸 반성과 자책이 들고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죠. 그래 내가 지금 집중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유튜브 살짝 볼까? 5분만 보자 5분만 아니면 게임 한 판만 할까? 아니면 친구한테 카톡하는 거야 아 나 왜 그러지? 공부 못했어. 넌 잘 돼? 이렇게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살짝 도피적 행동을 하게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잠깐만 벗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다가 또 시간에 또 가요. 물론 이런 거를 겪지 않고 바로 3단계로 빠지는 친구도 있어요. 자 여기서 부담감과 도피적 행동을 하게 되면서 또 시간을 또 허비를 한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3단계 2단계 3단계는 같이 오기도 하는데요. 자 3단계가 자책과 자구예요. 반성의 단계를 넘어서버리는 거죠. 일단 그래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내가 방 정리가 안 돼서 그래. 정리해야 되겠다. 방을 막 정리를 해요. 아니면 내가 그동안 쉬어버린 시간이 한 5시간 날아간 거야. 그러면 이걸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더 빡센 계획을 세워요. 혹은 필기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것 때문에 집중이 안 됐어. 새 거 사러 가야지. 또 사러 나가요. 혹은 집중이 안 돼. 커피 사야겠어. 커피 사러 나가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뭔가 리프레쉬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걸 하죠. 이러면서 또 시간을 또 보내는 거예요. 즉 내가 공부를 하려 계획을 세웠는데 안 됐어? 안 되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 또 시간을 또 쓰는 거지. 그런데 대체로 성공하는 친구들은 이 단계에 빠지지 않아요. 그냥 못 했으면, 공부 못 했으면요. 그냥 털고. 아, 쉬었네? 쉬었으니까 됐지. 내가 그동안 쉬어서 좀 충전됐어. 그래? 그걸 잊고 다시 공부를 해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반성하고 자책하면서 난 구제불능인가? 이러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즉 반성과 자책을 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바로 4단계인데요. 바로 공부를 안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거를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물어봐요. 한 번은 두 친구가 같이 와서, 두 친구가 같이 와서 상담을 받았는데 잘하는 친구가 그랬어요. 같이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에게 공부를 안 하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듯이, 당연하게. 그런데 이 한 친구는 공부를 안 하는 자기가 싫어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왜 하냐는 거지. 그냥 공부를 내가 안 했어. 그럼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단계가 반복되면요. 이 슬럼프가 1년 내내 가더라고요. 계획을 세웠는데 실행을 못했어? 그럼 더 과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또 못했어? 그럼 난 뭐 하는 애지? 나 구제불능인가 봐. 난 안 되는 애인가?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가 빠지고, 반성하고, 자기를 향해 화살을 쏘고, 자기를 비난하고 하면서 계속 자신을 갈가먹고 있는 거예요. 이 단계가 정말 안 좋은 단계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극복과 예방. 사실 이게 같은 거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계획을 간단하게 세우는 거예요. 즉, 목표를 쪼개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위몸 일으키기 100개 해봐. 이렇게 누가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안 해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두 개만 해봐, 두 개. 아니, 두 개는 그냥 하지. 두 개를 했어요. 두 개 쉽게 되니까 세 개, 네 개, 네 개 갈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하나도 안 한 전자와 네 개이지만 한 후자는 누가 더 괜찮다고 평가를 받죠? 후자죠, 그죠?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전자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쪼개는 거예요. 그냥 국어 오늘 30분만 해야지. 오늘 휴일이라서 시간 진짜 많은데 자, 국어 30분, 수학 10개, 영단은 한 50개만 내오죠. 에이, 너 많다. 30개? 이렇게 계획을 조금만 세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그냥 하는 거죠. 이걸 해요. 자, 그러면 이걸 다 한 순간 다 했네. 이런 성취감이 느껴져요. 아, 이거 했구나. 그럼 남은 시간 뭐 하기로 했어? 놀기로 했지, 그치? 근데 그 놀기로 했는데 놀기로 하고 나서 보니까 야, 나랑 나가서 놀자. 나랑 나가서 놀자. 친구야, 나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 나 공부할 거야. 이렇게 되죠, 그죠? 내 주변 상황이 공부를 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놀기도 쉽지도 않아. 지금 이럴 때 시간도 남고 스스로 나의 마음가짐도 그냥 다 놀까? 하기에는 이게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청개구리 심리가 있어서 놀아야지, 그러면 놀기 싫어요. 공부해야지, 그러면 공부하기 싫은 것처럼 똑같아요. 놀아야지, 마음먹으면요. 그 놀아야지라고 주어진 시간에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한 번, 두 번, 세 번 느낀 작은 성취감이 그 다음 성취감으로 나를 이끌어요. 그래서 결국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해주면 다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만 해가지고 그냥 목표를 못 이뤄요. 이렇게 하다가 언제 대학 가요? 한 10년 걸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표를 너무 과도하게 세우게 되면 결국은 제풀에 지쳐서 실행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계속해서 칭찬을 조금씩, 조금씩 성취감을 조금씩, 조금씩 주라는 얘기예요. 즉, 티끌 같은 성취감으로 태산 같은 성공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게 한 번도 이루어지게 되면요.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존감을 높여주게 되고 나의 자존감이 올라감에 따라서 나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게 되니까 더 기분도 좋아지게 돼요. 그러면 집중력도 올라가게 되고요. 여러분이 결국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내 목표는 엄청 높아.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도 엄청 많은 걸 알아.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목표를 쪼개고 이것만 하고 쉬어야지 한다고 이게 잘 안 되거든.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내가 멀리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게 그런 마음이 잘 안 먹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슬럼프다. 뭐가 안 된다 싶으면 그럴 때는 계획을 쪼개라고 말하고 싶어요. 국어 30분, 탐구 조금, 한국사 조금, 영어 조금 이렇게 해서 그걸 딱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할 수 있는 걸 더 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시간 계획을 세운 친구가 3시간만 공부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 뭐하는 애야. 나 왜 이렇게 못했어. 계획에 5분을 밖에 못했네. 이렇게 반성하게 되죠. 자책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거든. 그런데 3시간이나 했어. 혹은 2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3시간이나 한 거야. 그럼 어떤 마음이 들죠? 잘했네. 나 스스로 칭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자꾸 반복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선생님이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러닝머신을 뛰거든요. 헬스장 가서 다루는 것도 하지만 다루는 운동도 하지만 항상 러닝머신을 뛰면서 이제 몸을 풀어요. 그런데 그럴 때 선생님이 한 25분 정도에 3마일 정도를 뛰는데 왜 그 내가 달린 미터가 보이잖아요. 선생님은요. 그걸 절대 계속 보면서 뛰지 않아요. 내가 달성해야 될 목표가 얼만큼 달성 중인가 해서 보면서 뛰지 않아요. 왜냐하면 숨 막힐 것 같거든요. 너무 답답하고요. 여러분이 마치 D-Day 보면 막 숨 막히는 것처럼 이게 자꾸 수치가 올라가는 거 보고 있는 거 자체가 결국은 나중에 이게 목표점에 도달하겠지만 이걸 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뛰면서 다른 데를 봐요. 다른 데 보거나 혹은 그런 거 있죠. 항상 러닝머신 앞에 TV 같은 거 있잖아. 그냥 그걸 보는 거 그냥 뛰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뛰는 거야. 그러면서 좀 숨이 차네. 다음엔 조금 더 내가 잠을 더 자고 와야 되겠다. 혹은 다음에 준비 운동 더 많이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3마일에 다 다다라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스쿼트 같은 거 할 때는요. 숫자를 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내가 한 것들을 자꾸 세죠. 내가 이번엔 3개 했어. 이번엔 4개 했어. 이러면서 내가 한 것들에 대해서 자꾸 암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했구나. 더 많이 했구나. 더 많이 했구나. 진짜 힘든데 내가 한 개 더 했구나. 이걸 자꾸 언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결과가 좋아져요. 내가 쌤이 한 개가 있거든요. 스쿼트 할 때 30개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31개 하면서 세면서 하면 31개 했어.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자그마하지만 작은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시면 결과적으로 티끌 같은 성취감이 태산 같은 성공을 만들게 될 거예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더 좋은 결과 그리고 더 행복한 마음 이로 인해서 더 좋은 집중력까지 얻게 될 겁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이 외에도 학습에 대한 궁금증은 쌤한테 질문 게시판 남기시거나 쌤의 DM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강의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